좋다 좋아 우와 정말 좋다 가만히 있어봐 우와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우와 좋다 레드킹 들어가고 블루킹이 나왔어요 지금 블루킹입니다 5시 29분 지나고 있네요 지금은 위성 바다가 좋아하는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계에 달려있는것들 B06 영남아기입니다 영남아기 갈치 제주은갈치네요 4만5천원짜리 박스 이거 2만5천원짜리 굴비 이거 2만원짜리 백초기 굴비에요 아귀 2만원에서부터 3만원짜리 마리에요 동해안 피문어 2만5천원부터 3만원이래 되어 있네요 크기 따라서 차이네요 참가자미 여기 3만원짜리 5키로 3만원이네요 처음에 오늘 횟감이네요 횟감 좋아요 지금 2만원이에요 지금 박스에 2만원 목돔 좀 작은거 3만원짜리 박스에 조금만큼 비싸니까 이런거 괜찮네요 가자미 요거 20마리 만원짜리 구울 요거 만원짜리 1키로 돔새끼 요거 목포거네요 15,000원 박스에 요거 만원 저것도 만원 가자미 저것도 만원 싸네요 새우 2만원짜리 요거 2키로짜리 참고등어 만원 고등어 많이 잡혔다고 하더니 싸네요 요것도 좋네요 백불병이 3만원 좋아요 그 다음에 횟감 병어 3만원짜리 있고 여기는 다 3만원짜리 2만 2천원짜리 요래 있네요 여기 영남학입니다 전국수산입니다 C08 요거는 지금 선어광어인데 굉장히 좋네요 좋아보여요 13,000원이고 참보고 이거 화러 갔다 놓은거야 그리고 왜 안 따놨어 따놔야지 아니 안 따도돼 심해해서 심해 심해 심해했다고 오늘 이거 16,000원 까치국은 오늘 만원 까치복은 오늘 만원 까치복은 오늘 만원 도미는 얼마에요? 도미는 오늘 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있네요 갑오징어 한짝에 55,000원 여기 몇 미요? 8미에 55,000원 예 8미 차례요 55,000원 병어요 병어 오늘 3만 5천원 35,000원이고 그 다음에 단세 아 단세후 오늘 5만 8천원 5만 8천원 요거 얼마에요 지금 개구 2만 5천원 2만 5천원 요건 아직은 중국산이에요 저거 가전이에요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백가점이네 아 킬로에 그거 만 3천원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요건 얼마에요? 그거 만 3천원 만 3천원이고 그 청원 2만 5천원 가전이에요 만 원씩 팔고 그 다음에 2만 5천원 네 간제비 만 원 간제비 만 원 오랜만에 지금 고등어가 좀 나왔어요 요건 얼마짜리에요? 요거는 그냥 만 8천원이에요 요거는 18,000원 요거는 18,000원 예 저 뒤에 온짝은 얼마에요? 온짝은 4만 4만 5천원 예 그렇네요 예 고맙습니다 요거 홍어 한 마리 있네요 요거는 네 홍어요 그럼 그냥 싸게 싸게 예 예 예 순놈이에요 예 순놈이랍니다 예 예 순놈이랍니다 홍어 전문점입니다 C14 몇 킬로 나가는거에요? 8.3 8.3 지금 이런 놈들은 얼마에요? 킬로에요? 얼마? 얼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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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고 작은건 얼마에요? 얼마에요? 요거 3만원 요거 3만원짜리에요? 3만원 2만원 3만원 아 여기 3만원 2만원 15,000원 그랬네 크게 싼 거 맞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에요? 예 3만원 제주근 갈치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산지 냉동에서 올라온거 15만원 15만원 요건 조금 굵은거에요 냉동 요 많이 있네요 C14 기둥링혜 홍어 전문점에요 그 다음에 홍어 요거 손질해 주는데 요 명상이라고 있다니까 6시 반 이후에 나온대요 꼭 한번씩 그냥 지나가면 물어보시는데 여기 사면서 물어보세요 74에서 1호 수산 냉동코너 제일 오른쪽 끝 1호 수산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거 요거는 신미 4만3천원짜리 굴비에요 부새 굴비 그 다음에 요거 탈각새우 15,000원짜리인데 요건 900g짜리 있구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저 박스는 흰다리새우 2kg짜리 25,000원짜리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32,000원짜리 미국에서 수입된 7kg 여긴 붉은 볼락 종류 요건 자연산 대하 요거 2kg짜리인데 요건 35,000원짜리 같아요 그 다음에 윗등급도 큰거 55,000원짜리 있습니다 요거는 85,000원짜리 한치 요거 20리에요 그 다음에 요건 28,000원짜리 부새 조기라 그래가지고 중국 수입사네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고등어 순살 노루에서 들어온거 5kg짜리 요거 38,000원 했었는데 지금 당분간 요거 지금 35,000원으로다가 세일해 주신다고 지금 그래서 요거는 간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겁니다 가시 다 제거된 거고요 그래 아주 좋습니다 지금요 5kg 35,000원 맞죠 예 언제까지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3월 초까지 예 3월 초까지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여기 동태라든가 요런거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자반 자반이 또 여기 안부인데 여기 자반도 있고 그 다음에 85,000원짜리 자반은 44,000원 45,000원짜리 있습니다 지금 10손짜리 박스 요거 꺼내내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지금 요거가 지금 대자가 써져 있는 거 있고 안 써져 있는 것 특대 특자가 특자 써져 있는 거는 44,000원 안 써져 있는 건 42,000원 10손입니다 크기 차이인데 뭐 별 그 다음에 여기 전화 필요하실 때는 여기 010 3748 0758 10시까지 전화하시면 그 외에 안 보이는 거 여기 냉동 절단 꽃게도 있고 꽃게 있습니다 그쪽도 안 보이네 일단 냉동시켜 놔 가지고 절단 꽃게 4만원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선동 이건 얼마짜리 얼마? 13만 5천원 13만 5천원 요거는 좋은 거를 안 꺼내놔 가지고 오우 좋네요 여기 20미죠 20미에 13만 5천원짜리 이렇게 좋은 거 있네요 요런 거 요거 말고도 있으니까 냉동 궁금하신 거 있으면 냉동 꽃게라든가 절단꽃게도 있고 절단꽃게 있고 원물꽃게 원물꽃게 원물꽃게는 지금 얼마에요? 4만원 합니다 네 그건 수입산만 있어요? 국산은 없어요? 중국과요 국산은 지금은 없네요 만약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번 하는 거 지금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해류3232 만물 생합 10kg 45,000원 저거 여기 피조개 좀 작은 거 20kg짜리도 45,000원 근데 요거는 둘 다 요거 수입이에요 그거 아시고 농어 항상 좋은데 요건 두 마리 3만원 박스에 요거는 얼마짜리에요? 4,000원 4,000원 요거는 같은 거구나 삼치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4만원짜리에요 요거 4만원짜리인데 아주 큰 거 이러면 얼마에요? 뭐가? 삼치 아 35,000원 근데 이게 몇 킬로나 되는데 이거 이거 킬로 알아야 돼 35,000원이면 이게 엄청 큰 거 싼 건데 14,000원 만약 그거면 14,000원이 맞아요 여기 두 마리에요 두 마리에요 두 마리에요 이자 써있으면 한 마리 한 마리 몇 킬로나 이쪽에 와서 봐야 돼 좀 이따 보면 돼 요거 갑시다 고등어가 4만 5,000원 14kg 아 요 14kg 삼치 큰 게 3만 5,000원짜리가 저를 싸나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등어 다인데 20마리 얼마에요? 4만 5,000원인데 여기에 참고등어 있고 여기 망치가 섞여 있는데 이 망치는 두 마리만 보이네요 일단 근데 4만 5,000원 좋아요 물 좋고 요거는 얼마짜리 4만 원 4만 원 요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요거 4만 원이에요 이것도 네 대구도 4만 원 이것도 4만 원 골뱅이 요거는 골뱅이 요새 2만 5,000원 주세요 2만 5,000원 주세요 2만 5,000원 그 다음에 이 좋은 거 나왔어요 먹갈치 6만 5,000원요 요거 생물이에요 이거 목복거죠 6만 5,000원 요거 좋네요 요거 보고 오시면 될 거 같아요 요거 삼취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얼마짜리 농어 요 짠 거 한 박스 3만 5,000원요? 그중에 작은 거지 여기서 큽니다 3만 5,000원이란다 이국미에 생태액은 얼마에요? 생태 3만 5,000원요? 3만 5,000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도다리요? 도다리 2만 7,000원 2만 7,000원 봄 뭐야 도다리 쑥 꾹 끓이는 도다리 같아요 여기 2만 5,000원? 2만 양채요 2만 7,000원 네 2만 7,000원 요거 갖고 요 민어 이건 얼마에요? 민어도 좋아 보이네 18미에요 예 5,000원 머리 5,000원 머리요? 18미에요 5,000원 그럼 9만 5,000원 9만 5,000원 9만 5,000원 5,000원 머리 이거 보시면 되고 삼치도 다양하게 많아요 오우 큰 갈치 나왔어요 이거 1kg 중반 이상급 2kg 가까이 될 거 같은데 이거 얼마에요? 27만원 10마리요 27만원이에요 10미에 이거 한 2kg면 나갈 거 같아요 미에 10마리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좀 도와주세요 어느거에요? 예 농어 농어요 다양하네 키로에 4,000원 26kg 홍어 이거는 홍어 이거는 이거는 요거는 2만 5,000원 2만 5,000원짜리 있고 여기 이거는 이거 3만원짜리 요거 3만원짜리 걸어놓은 거 다 3만원이에요? 네 상당히 나가겠는데 가자미는요? 어느거에요? 가자미 요거 아 일곱장 7만원짜리래요 7만원짜리래요 가자미 좋아요 네 도다리하고는 다른거죠 7만원 7만원 여기 요렇게 손질 일단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지금 여기 3만원이라고 3만원짜리래요 3만원 상당히 커요 6kg라는거에요 6kg 근데 이건 암놈이요? 순놈이요? 암놈이요 아 어제 순놈 잘라서 많이 했잖아 오늘은 암놈이요 오늘은 암놈이요 3만원짜리래요 근데 3만원이면 싸보이네 6kg은 싼데 일단 일단 와서 보세요 근데 암놈수는 저기 거짓말하면 안돼요 아아 맞아 봐보래 굉장히 이렇게 손질 잘해놔가지고 이거 갖다 걸어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마무리에요 좋다 좋아 우와 정말 좋다 가만히 있어봐 우와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우와 좋다 좋다 자 대게 산화가 16,500원 나가네요 16,500원으로 나가면은 여기서 3,000원에서 5,000원 더 주고 사주는 면은 거기에 소비닭가라고 오시면 됩니다 소비닭가는 낙찰가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해진다고 오시면 돼요 여기 나머지 사실 때 이게 일반적인 여기에 형성되는 가역대입니다 내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형성되는 가입대가 그렇습니다. 낱말이 모르고 사실 때는 더 높게 나갈 때도 있으니까 그거 오늘은 2천 이상씩 나왔습니다. 3천 이상씩 나왔습니다. 3개의 시설에 3천 이상씩 나왔습니다. 지금은 4만 2천 원 남았는데요. 3개의 시설 앞에 있고 블루 블루예요. 예전이라 들어가고 이제 블루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거 이거 블루예요. 4만 2천 원, 2만 5천 원, 1만 8천 원 예전이라 repeatedly 여기서 2만 6천 원 3천 원 해서 5천 원 더해지면은 블루 BrP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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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n 한 박스를 다 가져가느냐, 골라가느냐에 따라서 더해지는 가격이 다릅니다. 다른 가격만 그러겠나봐요. 이거 되게 앞에 불어떼 놨다는 거? 4만원, 8500원. 이거 전부 흐르네요. 4만원, 이곳 났어요. 4만원. 좀 전에는 냉동이었고, 이건 냉동 아니에요. 2만 8400원, 2만 8400원. 다리가 14000원. 그 다음에 중매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는 없을 수 없어요. 여기 좀 지나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요. 여기 지금 15500원 나갔네요. 지금 15500원. 15500원. 지금 3천원에서 5천원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 소비자가.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은 더 낮게도 됩니다. 한 2천원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저희 이거 꼬물이 좀, 꼬물이 좀, 이거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꼬물이 있는 거, 저기. 3천 원 정도 있어요. 3만 4천원. 지금. 핑크레디. 블루가가 싹 밖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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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10. 초래규가. 어느 21,000원분에 나가나요? 22,000원 블루킹이 쭉 나오세요 23,500원 선호 괜찮은거 53,500원 나가네요 블루킹입니다 잘 찍으세요 기다리는게 고쳐봐야지 그리고 4,000원 4만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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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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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대개 낙찰가에 3,000원에서 5,000원 뭐여여여여 일반적인 소비자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시는 분들은 블루로 참고하시면 되요 5만원짜리로 나갔네요 지금 저 블루에요 숫게 A급이 17,000원 암께는 2만원 요건 가을에 냉동시킨거죠 알잼있는거 2만원 17,000원 그럼 사이즈는 큰거인가 중대자로 보면 여기 냉동꽃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와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대성에요 D1에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사갈 수 있는거에요 근데 최소단위가 몇키로에 파는거에요 10키로씩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돼지입니다 지금 찰광어가 크지는 않은데 8,000원이네요 키로에 가격대는 높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숙성시켜놓은거 하루정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검도움은 3만5,000원 그 다음에 광어요 2만원에 파는것도 있네요 지금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5만원 검도움으로 5만원 3만5,000원 3만원 3만3,000원 3만3,000원 1만5,000원 1만5,000원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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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참숭어 얼마에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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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양식이 2만7,000원 판거였고 지금 저런건 자연산인데 저런건 얼마에요 네 광어 광어 얼마에 저런건 아 지금 자연 광어 저런건 그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저거 껍데기만 저런겁니다 저거는 이거 다양하게 오늘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신일 지금 요거는 8kg이상 8kg이상 네 8kg이상 일산방어 2만1,000원씩 2만1,000원 가격 좋네요 사이즈 좋네 18,000원 18,000원짜리도 있고 작은거 그 다음에 3kg이상 18,000원 와 좋다 18,000원 3kg 후반대 18,000원 가격 좋은겁니다 지금 광어완두산은 28,000원짜리 3kg대 요래있고 제주거는 또 26,000원 23,000원 짠거 요래 돼있어요 3kg 그 다음에 숭어 아 요거는 지금 11,000원씩 11,000원씩 그 다음에 여기 있는거 우럭인가 예 우럭입니다 우럭 얼마에요 16,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참다랑어 다랑어 지금 9kg대 10kg 가까이 나가는거 요건 키로에 만원에요 그 다음에 여기 7kg대 8kg대도 8,000원 8,000원 좋아요 지금 이거 기본 방열작업 다 되서온거잖아 요즘은 기본 방열작업이 다 되서온거기 때문에 요거 국산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요거 같다 한번 해드셔도 좋을거 같아요 지금 예 오복 다랑어 요거 9,000원짜리 요렇게 돼있는거고 요거 지금 3만원이라고 그랬던거 같아요 시마지 3만원짜리 그 다음에 돌돔 좋은거 요거는 일본 양식인데 14만원 키로에요 요건 좋은거에요 A급 그 다음에 상처점 있는거 좀 작은거 요거는 키로에 5만원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발이 가 있는데 요거는 중국 양식입니다 요거 3만 3천원 얘기했던거 같아요 네 동북물산 동북물산 숭어 만원 그 다음에 여기 18,000원 방어 농어 17,000원 자연산 광어 20,000원 자연산 광어 20,000원 그다음에 참동 17,000원짜리 광어 22,000원 광어 22,000원 단독권은 26,000원 그 다음에 여기 다랑어 여기 10,000원짜리 19,000원 후반대 10,000원짜리 여기 좋아요 그 다음에 연어는 24,000원이에요 여기 동북물산입니다 광어가 20,000원 오케이 30,000원 20,000원이라고 했지 20,000원 20,000원 20,000원이라고 했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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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광어 20,000원 그 다음에 50,000원 10,000원짜리 야구 이건 만원이라고 했더니 킬로에 이런 데 얘기하면 기본이 다 킬로에요 숭어 숭어 만천원 숭어 만천원 이거 내 깠어요 1.8kg짜리야 1.8kg짜리 숭어 숭어 이건 얼마짜리야? 정신없다 여기 돼지입니다 블루킹크랩이 지금 95,000원 이렇게 나갔네요 지금 여기 경매가가 앞에 그 블루킹입니다 블루킹 레디킹 들어가고 블루킹이 나왔어요 지금 블루킹입니다 이건 통관이 금방 돼가지고 아주 좋네요 통관이 방금 된 것보다 9만 5천원 지금 경매가 나간게 좀 좋네요 통관전재가 구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통관전재가 좀 오래되면 바닥에 물림자국이 있는데 저기 사이에 지금 깨끗합니다 요 앞에 나간게 9만 5천원 나갔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격은 다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한번 요 봐야되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요것도 그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일단 10만원에 시작하네요 9만 7천원에 다 나갔네요 9만 7천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나면 계속 얘기하는거에요 9만 7천원짜리 키로에 좋긴 좋네요 금방 들어가고 상태도 좋은거 아주 좋네요 넘어나와서 B급이 없어 금방 좋은거만 나와가지고 연말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상태를 비해서 가격이 되게 좋은거에요 그쵸 연말은 그때는 레드 썼고 요거하고 근데 레드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데 어제부터 2,3일 된거 같은데 안나오다가 좋네요 2층에서 내려다본 8호조네요 지금 정면은 돼지고 지금 시간은 5시 27분 지나고 있네요 5시 27분 지나고 있네요 지금 저 자연상 방어는 2만원 참숭어는 11,000원 방어 1방 A급이 17,000원 이 번 양식 어 봄또다리가 만원 전부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마아지가 저기 있는건 3만원 요렇게 했던거 같아요 지금 토요일 그 다음에 지금 참다랑어가 나왔는데 9kg대가 지금 요 앞에 아 9kg대가 지금 만원 이거 신입거에요 저건 신입거 7,8kg대가 8,000원 요렇게 나가요 지금은 약간 땡겨서 그래가지고 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 땡겨서 여기 보이네요 5시 20분 지나고 있네요 지금은 위성 바다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계 달려있는것들 여기 지금 하루종일 너무 땡긴것 같아요 7시 반까지는 나올것 같아요 토요일은 요런거 그래 보시기 0,0,0,0,0,0 다양하게 지금 2층에서 아기들 데리고 오면 2층에 와가지고 경매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씩 보여드리면 좋을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좀 계속 줄 서서 기다리시는데 지금 여기 주말되면은 그 해 뜨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줄더를 많이 쓰시는 여기 대운입니다 지금 예 예 예